이 공을 이렇게 기피하거나 이래서는 당구가 안 늡니다. 이 공을 제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미래. 잘 치네요. 이미래 선수는 해법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 전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이제는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TS 샴푸 프라닥. 두껍게 밀어놨는데. 이미래 선수가 비중원 득점을 해냅니다. 비껴치기 성공. 8대6. 이런 공들은 웬만한 PBA 프로즈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질 않습니다. 2세트 세트 포인트.